그리고 에이핑크 뉴스 2회 앵커 선발에 숨겨진 후끄라도 못해 뜨거운 뒷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.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자로 결정하겠습니다. 시작! 하나, 둘, 셋 아니야, 얘들아.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나. 한 절자로 말해요. 하나, 둘, 셋 아, 돌아다! 파이 바이버, 파이 바이버 파이 바이버 파이 바이버 파이 바이버 실패 연결됩니다. estranger